유리했던 순간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그 중간 과정에서 그런 유리한 포인트들을 잘 살리지 못해서 졌다고 생각하고 오늘도 결국에 0대2 패배하게 되어서 믿고 기다려주시는 팬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큰 것 같아요 연습 과정에서 교전을 못해서 지는 게임이 많았는데 오늘도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서 되게 화나고 아쉬운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저희가 교전 능력에서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나오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선수들도 다 인지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최우선적으로 좀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약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은 게 1세트인 것 같은데 1세트 때는 조합이 저희가 먼저 자리를 잡고 용을 때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뭔가 그런 움직임들이 안 나왔던 것 같아서 상대가 먼저 자리를 유리하게 잡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교전을 보려 하니까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기려고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는 것 같고 실제로 죽을 각으로 하고 있는데 좀 그만큼의 경기력은 좀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.